꼬인! 고맙습니다 야 스웨이은은 어느 팀이 있네? 스웨이은은 처음 본다 황래 정리 클리더라구요? 본누리야 짭이잖아 클리다 여기 어떻게 했어 헐 씨발 89승 31팬데? 진짠가? 아 왜 적으로 갔어 아 진짜 아 저것도 뭐냐 텔타 얼른 야 앱보선 안 살갔어 야 풀을 빨리 써야지 야 풀을 쓰지 말던가 바로 쓰던가 아 틸틸틸틸틸틸 아 아니 아 진짜 스윙 판단력 씨발 레전드다 네이스 네이스 어 먹었어 먹었어 나 밀자 나 밀자 아니 빨리 밀어야지 뭘 양보를 해달래 제발 따줘요 와 저걸 못단다고? 갱뿔 왜 안가 저거 백어 네이스 아니 갱뿔 뭐하냐 쟤 에헤이 아이고 저거 못닿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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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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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저거? 아니 이거를? 이걸 던져준다고? 장지안 어부저새끼 진짜 개실망이네 뭔 C배 개돌이야! 그런거 안사 C발 아 리스야 아이 좀 기다리지 왜이렇게 급해 이거 한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아니 왜이렇게 따로가냐? 어어? 오우 쉣! 아 아 아 이거 억제히 너무 쉽게 좋는데 아 나 궁 진짜 못썼다 선택지가 없어 이거 들어가면 나 죽어 아 아 그냥 밀리네 이제 어어 꺼져 아 끝났네 그리고 줄거 같더라 아 아 아 시발 근데 저는 뭐 먹어요? 형의 사랑이요 아 저는 고맙습니다 열비머에 돈부리먹음 ㅎ 돈부리가 뭐야? 돈가스도 오빠 아니 뭐 돈부리 부른 찐이야? 나 처음 듣는데 돈부리라고? 뭐 사투리야 어디? 뭔 부리부리대망이야 그거 재밌는데 근데 짱구 그거 그 편 짱구어에 네더십이야 짱구는 네더십 아니지 아 드디어 케틀하나? 아 이 스킨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? 그냥 아케이드 케틀린 안 샀잖아 이걸로 쓰려고 좀 클라스 떨어지니까 아 씨발 아 진짜 아 께막이 존나 싫어 케틀 뺏겼어 무슨 케틀을 뺏어가냐 라이즈 갱플 케틀? 와 AP 너무 많은데? 나 AD 무조건 해야겠다 죽거나 죽이거나 약욕강식은 그런거지 아 렉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쩔수 없지 할만한게 없어 아 아 저 렉사기 또 있어 진짜 잘하던데? 아니 이새끼 아케이드 케틀인드 아니면서 케틀하냐 존나 티껍네 진짜 도구를 버무려줘야겠네 그냥 케틀은 수영장이 원탑인데 구 열개 만드는게 더 혜자인데 아 무슨 데이터 쪼가려먹어 오우야 이러고 있어 제발 좀 니토미 좀 그만 봐요 뭐하는거야 씨발 와 진짜 겁만 오는구나 아 진짜 아 넘어온다 진짜 어 넘어온다 진짜 으아아아 CS 2배 차이 나네 아 진짜 와 와 아씨 따져 에이스 안에 어식 없네 아 궁으로 쫓겼어 쟤네 와씨 졸라 쎄 아 아 갱플 때문에 뒤를 넘어갈 수가 없네 아 너무 쎄다 뭐냐 이거 이게 3연패 하면 강등인지 4연패 강등인지 잘 모르겠네 4연패인가 아 드디어 케이틀린 아 드디어 서버넷 아씨 갔다 오겠습니다 아 저 집중 좀 할게요 이거 이겨야 돼 금방 져야 돼 아 죽을 마신데 진짜 아 왜 자꾸 뒤져 뭐 아 아 잘 뚫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버려 먹었다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아니 렉사 왜그래 아 아 왜 쟤 쟤 자꾸 돼주냐 아 왜그래 아 아 아 아 아 이 새키 켄다 팔았어 이거 뭐야 와 뭔딜이냐 아 당장 안당해 한파 더 줘야돼 아 롤하면 존나 안나네 아 판하고 갈게요 오늘 스파이더맨 보러가야돼서 아 진짜 아니 이거 3연패중에 하나만 이겼어도 진짜 기분좋게 했는데 아 전판 렉사에 있잖아 씨발 아니 이새끼 그냥 멘탈 나갔어 씨발 얘랑 한 번 못이겨 3판 연속 이러네 오케이 아 저도 이미 하고와서 자 다음에 만남해드릴게요 다치고 제발 이상한 사람 접히지마라 아아아아아아 아 이새끼 또있어 아 와 서포터잖아 빨리 다치해 감사 아 야 2픽이 다치 안할거 같은데 냄새 존나 나는데 저 새끼 아니 누가 잘하고 아니 1픽이 그냥 게임 안하잖아 템 다 팔고 갖다 박잖아 아 아 한다메 아 아 씨발놔아 아 미친새끼 저럽같았어 씨발 아 아 2판 지금 강등이란 말이야 아니 이게 게임을 제대로 안한다니까 애가 아 에이스 와 진짜 개거지로 땄네 강등당하면 제 운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애매말 10창 나갔고 의미없어 솔직히 말 껍데기 다이아 1이야 아아아아 진짜 씨발 역겨워 죽겠어 타치 하라니까 아 고집 존나 피우네 진짜 존나 피우네 웅 희쯧 Neige A Um Wing Vol Or Ste xter Gun We All Under Sub allowed 아이고! 강등 당하기 싫어, 씨발! 아! 뭐하는데 진짜! 아! 아니 무슨 씨발! 아 정글라 가서 따졌잖아! 탈리아 자극하면 안돼, 씨발! 쟤 템 다 판단 말이야! 야, 야, 뭐해! 아니! 에이스! 이겨라 제발! 아! 아니 왜 싸워, 빼 빼! 어, 저거는, 저거는 아, 팀 다 팔았잖아, 또! 아, 아! 진짜! 아니, 그냥 좀 하면 안되냐! 아, 씨발! 하, 씨발! 아, ㅈ같다! 희망조, 씨발! 그냥 밀지! 아! 아, 저기까지 할게요! 하...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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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mosquito capture! 다 똑같아! 다 똑같아! 감사합니다.